이렇게 해서라도 고통받았던 아이들과 학부모들 특히 덕인씨에게 조금이라도 속죄가 되길 바랄 뿐이에요 강 선생님 그럼 외국으로 떠나나요? 네 약속했던 대로 그렇게 할 겁니다 같이 가는 건가요? 녀석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돌을 맞는 순간에도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으니까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겠지만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혼자 있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으니까 아무리 못된 놈이고 죽어 마땅한 놈이라도 그 녀석은 내 아들이니까 나 때문에 그렇게 된 내 아들 놈이니까요 그리고 난 그 녀석을 용서할 수 없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니까요 약속한 놈의 고통받았다 나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만약에 한글자막 by 한효정